소은이가 만든 주먹밥! 밥! 밥! 그럴까요? 오빠는 젓가락 필요가 없어. 내가 먹을 줄게. 자기 손이 젓가락이지? 그정. 도대체 장난 쳐놨는데? 이번엔... 아! 맵겠다! 괜찮은가 봐. 매운 거 잘 먹는데. 너무 배고팠나? 그냥 먹어야 돼. 왜? 약간 진짜..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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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마늘을 할까? 아, 못 벗겨!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흑발 빠지는 거 같잖아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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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산다아 하하하하 야, 뒷방 늙으라! 먹어서 건강해지라고! 오.. 인사 오면 이러부터 여긴 뭐 들었어? 뭐 들었을까요? 저자! 저자가 진짜 나오지 마! 안 돼! 이거 아니지! 뭐가 딱 새로운 거 크게 물어야 돼! 와 진짜 큰 거 같아! 코 코 코 코 코 코 코에 좀 불러! 바로 나오다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어머! 예수아! 이거 기집애가 소은이가 하자면 하고 옆에서 치우라면 치우고 속아주고 나만한 남편 없어요, 그쵸?